맛있다 그리고 연어 먹으러 가시죠? 소 thunder 가루 매콤달콤 양고추 양이 상쾌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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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늘 고춧가루 고춧가루 이제 200ml 면을 넣어주세요 소금을 넣은 후에 불을 넣어주세요 소금을 만들어주세요 다진마늘 넣어주세요 대amy이구 담아둔 소금을 삶아줍니다 för쥐를 만들어 주세요 양배추 소금 소금 양파 닭다리 잘 먹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마요네즈 마요네즈 참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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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